박병주 매니저가 이제 네 번째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 들고 온 키워도는 키워드는 불황기에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미국 미국 이제 그 연준이 이제 이번 2월달 그리고 3월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더 이상 추가 인상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 기자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기자는 주로 연준을 대변을 하는 기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 말은 앞으로 경기가 꺾이는 걸 대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액션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초입 국면에 저는 진입해 있다라고 평가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때 대비를 해서 제가 오늘 그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 시청자님께서 채널 고정해 주신 다음에 좋은 인사이드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간단히 우리 코스피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종목을 리뷰는 그 다음에 순서로 하고 코스피를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오늘 또 245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제가 코스피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우리나라 원화를 우리나라 그래프를 달로화로 본 거예요. 달로화 보는 방법이 달로화로 본다는 것은 외국인 시각으로 시장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일 거예요. 거기가 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각도가 한 45도 떨어지고 있죠. 그럼 보통 그때가 저항이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한 40년 정도의 동향을 보면 항상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빨간색 선. 거기가 60주 이동평선인데 거기가 저항인데 거의 왔어요.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거의 왔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우리 코스피는 비파 반등을 마치고 킬러시가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쇼에서 다룰 종목도 좀 재무구조가 튼튼한 실적 우량주. 이런 종목들도 때로는 담을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갖고 있는 저 한국 화장품 제조를 먼저 검토할게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1차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해가지고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33.2%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달 작년 12월 달에 이 종목을 들고 와서 시간은 걸렸지만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가 수익률이 33%를 달성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현재는 계속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도 문제없기 때문에 이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 보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검토하겠습니다.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 아모레지는 제가 생쇼에 이 시간에 지난주에 소개하고 나서 바로 최고가 수익률 9.1%를 아주 짧은 기간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중국 소비와 관련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지금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빨간색 선 거기가 장기저항선입니다. 60주 2평선인데 거기에서 음봉으로 살짝 지금 막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갈까 말까는 아마 2월 달에 결정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아직은 외바닥이 나왔지 쌍바닥은 만든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외바닥 완성하고 다시 한번 눌러줄지 안 눌러줄지는 2월 달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1월 말까지는 제가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 한컴 위드. 이 종목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주봉 차트인데 이 종목은 제가 드론,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서 드론을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한컴 위드인데 아주 굉장히 살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그 빨간색 선 언저리까지 제가 그래서 거기 언저리까지 목표가를 6,300원을 2차 목표가를 제시했던 겁니다. 거기가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컴 위드 2차 목표가 6,300원까지 계속 보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벨로프. 벨로프 이 종목도 지금 1월 제가 4일 날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43.6% 자막 나오군요. 43.6%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놀라운 수익을 기록해서 아마 많은 분들을 즐겁게 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벨로프는 지난번에 2차 목표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2060원까지 왔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고 한 1월 말까지는 한 번 더 관찰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판호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고금리 수혜주. 금리를 계속 올리는 수혜주다라고 소개했는데 보유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이죠. 불황에 가한 기업입니다.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매수가 9만 4,700원입니다. KTNG입니다. KTNG.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담배 인삼공사라고 하면 금방 이해되실 거죠.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팔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제가 들고 왔던 것이 뭐냐면 202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약 한 30개월을 안 갔습니다. 남들은 그때 다 갔어요. 코로나 때 안 간 종목이 있나요? 대웅주 같은 경우는 3배, 4배비도 갔는데 KTNG만 유일하게 안 갔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 젖은 빵. 그러면 이 회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정도는 실적이 안 좋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얼마만큼 불황에 강한가를 제가 준비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담배 사업을 하는데 자기 매출액의 61%를 하는데 담배가 디스. 저도 예전에 담배를 디스를 피다 끊었습니다. 지금 담배 끊은 지가 한 17년이 됐는데 디스. 그 다음에 타임, 레종, 에세. 에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차세 담배가 있는데 특히 전자담배를 지금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 바닥 찍고 1,440원까지 올 때 그런 수출을 하면서 환차액을 많이 거뒀겠죠. 지금도 여전히 이 정도 환율이면 지금 1,231원인데 저는 앞으로 환율이 1,500원 정도까지 다시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수출에 관련 그런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러시아도 가서 지금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러시아 안 가는데 러시아도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담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홍삼 이거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홍삼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꽃을 든 남자 저도 써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이런 것도 우리 다 생활 필수품입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실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1조 4,730억 해가지고 1조 3천억. 자 놀랍게도 이 회사가 2008년부터 영업이익을 1조를 15년 이상을 계속 냈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 안 봤습니다. 그 불완기 때도 2008년 불완기 삼성전자도 4분기 적자를 보였거든요. 그때도 영업이익을 1조를 계속 냈습니다. 순이익도 거의 1조를 계속 내고 있어요. 자 이런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이제 여실적 장세가 오는 그런 시점에서 최고로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또 또한 눈물 젖은 빵을 30개월 이상 먹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KTNG는 워낙 좀 유명한 기업이고요. 뭐 매출이나 실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매출 안정성이 또 좋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정성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약간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쪽 관련해가지고 홍삼이나 이런 이 건기식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KTNG가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나와주려면 좀 어떤 트리거나 어떤 재료가 조금 더 부각을 받아야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오늘 자료 중에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보는데 안다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영업이 1조를 15년 동안 내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다자산운용이 행동주의 펀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KTNG가 사회이사도 좀 주가에 도움된 회사를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LG생활건강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차용석이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배당을 좀 더 달라.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영업이 1조를 내고 있는데 14년 전보다 더 싸다. 밸류상 본다면.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주가 끌어올리는 틀고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저도 이 회사를 좀 주식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야겠지만 그 정도로 주가가 접행하다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들은 다 올라갔는데 자기만 30개월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1차 목표가는 10만 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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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